이상이 참 아려하네요.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곡성에서 나온 효녀 김희숙입니다. 반갑습니다. 김광장 김광장 김희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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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학 Ranj 물어 봤죠 자기 배도 들어갔냐고 그러길래 부근해 보여 너무 보기 전 다 그랬죠 섹시한 엑스라이프 아니지 마라 해소만 우리 라이프 아니지 마라 오롤에서 넌 나의 짱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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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윙소 랩킹홀자 넌 나의 짱이야 넌 나의 짱이야 넌 나 이제 남 inward 춤 속에 넌 나의 짱이야 감사합니다.